자 2018년 세계 문화화합축제 오늘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니마 뮤직 방송 embs.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행사에는 역시 우리 cj 여러분들 아나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특히나 우리 와보소 국장님 대단한 분이시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솜사탕님. 그리고 종이항님도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공간이 노력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안님. 네. 우리 부산에서 방송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우님도 계시고. 네. 대우님 알고 계시죠. 네. 인물도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이종환님.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그리고 인생사님 이분은 우리 방송팀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멋진 분입니다. 네. 그리고 빵꾸님까지. 아 빵꾸님은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저 똑똑해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 내대호 방송에 애청하고 계시는 애청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떤 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박스라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박스라 씨 하면은 월나수목금 중에서 토요일. 토요일을 사랑하는 여야인이에요. 정말 토요일 밤을 최고 좋아하는 여자 박스라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토요일 밤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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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요일 밤의 화돌한 빛밤 사랑스러운 빛과 춤춰봐요 즐거운 푸요일 밤의 사랑스러운 빛과 춤춰봐요 즐거운 푸요일 밤의